아 아 지금 그러니까 네 여기 여기 지금 서포즈를 4 아 지금 나와요 여기 지금 레드포즈를 잡으신거 네 여기 여기 안물을 하셨고 얼굴은 이 얼굴로 가실거 아니죠? 네 얼굴은 어차피 싹 지우고 이거 데칼 새로 만들던가 해가지고 데칼 의뢰하던가 해가지고 네네 내가 그때 그 때문에 네네 그때 맞아요 서서 서서 예 되었으니까 이렇게 일단 뒷머리는 건드릴거 없으니까 뒷머리 건드리지 말고 앞머리만 앞머리만 여기도 건드리지 말고 앞머리만 앞머리만 지금 서포즈를 뿌려보신 다음에 서포즈를 한번 이렇게 뿌려보고 이상 없으면 손 안 대도 돼요 네 이상 없으면 다시 그 위에다 그냥 행체까지 가셔도 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서포즈를 뿌렸는데 자국이 남아있다 그러면 다시 사포즈를 다시 또 추가적으로 천방짜리죠? 그렇죠